탄소섬유 발열체 난방시스템 탄소섬유 발열체 난방시스템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신의 소재라 불리며 크게 각광받고 있는 꿈의 신소재입니다. 면전체를 고루 발열되는 탄소섬유 직물 발열체를 생산하여 이를 이용하여 원인적 개선과 음이온을 방출하는 탄소섬유 발열체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열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한가닥의 발열이 크지 않게 하고 수많은 발열선을 병열로 연결하여 더욱 안전하게 설계된 최첨단 발열신소재입니다. 원적에선 복사열 방사로 진드기나 곰팡이를 비롯한 유해균 멸균과 부속성 중화기능이 합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바닥난방용, 찜질방, 전기매트, 온열조끼, 온열복대, 도움사우나, 발열복체, 액자 등 각종 온열제품 등에도 접목하고 있습니다. 원적 개선의 복사열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온몸에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난방시스템입니다. 원적 개선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특히 한국의 난방문화에 우수한 분울장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시스템입니다. 탄소섬유 발열체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법을 연구하다 탄소섬유 발열체를 활용하여 각종 온열제품에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탄소섬유 발열체는 환경 친환경적인 품절 전형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전기난방에 비해 전자바 발생이 현저히 낮고 또한 원적 개선 복사열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열선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발열이 빠르고 4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한 열량이 확보되므로 좋은 화성에 위험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분리난방 설계가 용이하여 각각 다른 온도 설정이 가능하여 에너지 절감을 용이하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설계를 이용하여 한쪽만 사용할 시에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배가 됩니다. 탄소섬유 발열체의 전자파 기준치 대비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전자파 억제용 발열체를 개발 완료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환경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것을 더 좋게 재탄생시킨 주식회사 비코의 노력은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주봉을 받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탄소섬유 발열체의 혁신으로 추위와 전기요금은 확실하게 잡고 남방은 더 향산된 기술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탄소섬유 발열체의 혁신으로 추위와 전기요금은 확실하게 잡고 탄소섬유 발열체의 혁신으로 추위와 전기요금은 확실하게 잡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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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